원래 박근혜한테 했던 색이 너무 티가 안 나가지고 그니까 그걸 풀려가지고 근데 그걸 따라와서 이제 풀리고 싶어 다듬어지지 않아요? 네? 다듬어지지 않아요? 그니까요, 이거 완전 명확인 것 같아요 그건 명확인 것 같아요 근데 난 힛에 너무 명확인 것 같아요 빛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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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 여기 1호간 20분 있으니까 짜증나 진짜 붙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안 돼요, 계속 차려 2호간 20분 이상 이게 완전 인생이 납니다 근데 이게 풀리고 아프게 사크님이 너무 그 밑에 포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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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탱크